자 다솔이가 간다 2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부는 다솔이가 초반 1부에서 배웠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모드 3승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데요. 이게 보여요? 자 들어올 때 커키. 기다렸다가. 커희맨. 나이스 커키. 레이지 드라이브. 넣었어요 넣었어요. 근데 안 죽을 것 같아. 안 죽는데. 안 죽는데. 안 죽는데. 거의 근접해 거의 근접해요. 한 대만 때리면 돼요. 물은 있으라는 거 하단 들어왔어. 뭐야 이거. 안 돼. 완전 맛있어. 아 나 이거. 1승이 눈앞이었는데. 레이지 하체는 레이지 하체인가요? 아니 아니. 얘 하단 너무 쉬운 것 같은데. 하단 하단. 하단 너무 쉬운 것 같은데. 아 이거 뭐야. 레이지 하체야. 이것도 콤보 몰라. 레이지 드라이브 쓸려고 했어 지금. 아 그쵸 그쵸. 레이지 드라이브 쓰려고 했어요. 한쪽은 하단 쉽고 한쪽은 상단 쉽네. 오 좋아요 카운터 카운터. 오. 원너클 넣고. 잡기 한 번 써봐. 그렇지. 진짜 불꽃 있어요 지금. 있으면 써. 뭐더라. 아래 오른손. 아래 오른손. 아 근데 나 오른손 썼는데 안 먹는데. 상대가 잡아놓고 잡기 쓰는데 이거 대체 공부가 없다. 큰일 났다. 아 뭐야 왜 공부가 날려. 아 이거 한 대만 때렸는데 한 대만 때렸는데. 나이스 감독. 다행이다. 동물적인 콤보였어요 방금은. 하단. 지금 다수가 너무 지르니까 원 투 자이언트도 못 써 얘도. 오 좋아. 타운터. 아 씨 쓸만한 게 없어. 잘 몰라요. 잡기 있어 그냥 아깝잖아. 하단. 아 이거 아닌데. 먼저 안 잡아봤어.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. 오. 오. 아이고. 아 참기. 아 씨 얘가 먼저 발로 쳤다. 아 참기. 큰일 났다. 아 미신이 평소에 왼손으로 반복했어야 되는데. 아 이미 두 번이나 줬어. 불꽃 있어요 불꽃 있어요 불꽃 모를 수 있어. 모를 거야 아마. 모를거야. 모를거야. 타운터 맞았어. 오. 한 번 더 써볼 수 있어. 한 번 더 써볼 수 있어. 한 번 더 계속 써. 불꽃 몰라 불꽃 몰라. 뒤로 막아야돼. 막아야돼. 어 뭐야 이거. 허공에 썼어 허공에. 달렸는데. 안 돼. 아. 제발. 아 너무 짧았어. 망아야돼 망아야돼. 앞으로 왼발. 레이드라이브 한 번. 앞으로 왼발. 들어올 때. 들어올 때 앞으로. 오 좋아. 나이스. 가자. 콤보. 와 콤보 100%야 100% 기계야 기계. 하단 하단. 아이고. 뒤로. 어. 여기까지구나. 안 돼 안 돼. 포기하지 마. 빨리 지금. 하단 모르면 커틱스. 오. 콤보 넣어야지. 와. 레이지아치 조심. 레이지아치 조심. 레이지아치 조심. 한 대만. 됐다 됐다 됐다. 내가 패턴 생생을 보여주겠어. 됐다 됐다. 패턴 생생이 되자. 이기나 이거. 야 카드야 맨날 나와가지고. 거기. 나이스. 어 딜기했어 딜기. 나이스. 아 씨. 개 때리고 싶다. 하단. 개 때리고 싶어? 하단 하단. 하단 하단. 아 상대 말렸어. 쫄았어. 불꽃. 아. 나이스. 상대 완전 쫄았어. 아 제발. 아아. 아 레이저. 뒤로. 뒤로. 맞았어. 맞았어. 공중에서 맞았어. 레이지 드라이브 갑시다. 레이지 드라이브 제발. 먼저 빨 써요 그냥. 레이지 드라이브. 쓰고 드럽게 가. 드럽게 가. 제발. 드럽게 가. 안 돼. 아 아깝다. 아 내가 레이지 드라이브에 콧구만을 쳐다. 아 끝났다 또. 아 나 다른 상대 쳐다버렸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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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